화색이 DLK-600은 무한계도 장착으로 안전성을 확보하였고 어떤 지형에서도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기능이 유압으로 작동되어 공급 속도 조절과 입자 조절이 가능하고 이튼 구동 모터 장착으로 더욱 편한 이동이 가능합니다 갈고리형 공급 장치 사용으로 강력한 소재 공급을 할 수 있습니다 양면 구조로 된 화색 칼라를 장착하였으며 이중 충격 완화 장치로 수명이 길고 배출구가 360도 회전 가능하게 설계되어 파쇄물의 송출 방향 조정이 가능합니다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그린 기업 주식회사 대륙기계 iage cardio Should we go home? 믿어봐 소 diy his ability with